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렌지의 태양 카드에 대한 타로 조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태양의 웃음과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오렌지 타로 카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카드는 활력과 성공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에너지의 상징입니다. 오렌지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작고 탐스러운 과일은 자연이 선사하는 에너지의 구체이며 태양의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과수원에서는 오렌지가 매일 태양에 빛을 받으며 성장하고 그 에너지를 과일의 달콤함으로 전환됩니다. 오렌지의 향은 기쁨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 향기는 마치 태양의 빛과 같이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오렌지가 숙성될 때마다 그 향은 더욱 진하고 풍부해져 갑니다. 태양 카드는 오렌지의 성질을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이 카드는 성공과 활력의 상징이며 인생에서의 밝은 길을 제시합니다. 태양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맞이할 모든 좋은 일들을 예고하며 우리의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태양 즉 내면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오렌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달콤하고 풍부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렌지 타로 카드를 통해 우리는 항상 희망과 긍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의 여정에서 오렌지 타로 카드가 여러분에게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내면의 태양을 찾아 빛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